전국으로 가는 시 쇠렌 키에르 케고로 삶의 끝에 서면,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.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. 너희는 행복했는가? 다정했는가? 자상했는가? 남들을 보살피고, 동정하고 이해했는가?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?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했는가? 너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,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,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신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. 넌 미국에서 영혼을 나눠주시고, 영화는 호 boiler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. 내가 사과자 어떻게 보면 또 자신이 무엇을 했지? 나는 여행을 받게 될 것이다. 너희가 많은 사람을 Prix님을 위해 사과자 stim을 한다는 것이다. 너희가 아찰네. 내가 나의iens이 무엇을 했는가? 한글자막 by 한효정 천국으로 가는 시 세렌 키에르케고로 삶의 끝에 서면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너희는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들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했는가 너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신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가슴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